감이 안난다 아니요 SR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엠포에 하나 들고 이제 한평집 만들어 미션 할거니까 운명 후반가면 까먹고 습관적으로 한평집 아니야 안들어갈거야 한평집 안들어가고 우승하면 백돌론 콜 아뇨 다주는데 스킨쉬를 추가하면 배당금이 두배 아 알겠습니다 콜 알겠습니다 안들어간다 한평집 아니야 한평집 안들어가고 절대 안들어가 아 기억하지 나 그렇게 머리 안좋은 사람 기억하지 돌잡이를 싫어하신다니 저는 원기복만 모으겠습니다 백족자를 위하여 2020년 3월 돌잡이를 싫어하는게 아니라 그 유튜브 올라간거 때문에 맨날 돌잡이만 너무 걸려가지고요 펌프샷건으로 한것도 못올리고 있어요 어 실패할거 같으면 들어가가지고 오돌렁 멀어야겠는데 큰그림 저는 유튜브만 봐서 생방송은 호넬로이 1등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야 왜 아니 뭐야 왜 나를 갑자기 쓰레기로 만들어 아니 왜 절반죄송합니다가 왜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묻어버린다고 이렇게 개장 트위치 자주 보는데 아무튼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왜 죄송해요 왜왜왜 난 보쌈의 밥이랑 같이 먹으면서 홍방송 보고있어 오늘 통해 메뉴는 뭐야 아 나 오늘 치킨마요덮밥 먹고왔어 소식하네 아 소식 아 나 오늘 진짜 나 먹는데 안들어가더라 여러분 몸이 안좋으니까 먹을것도 안들어가네 몇개 먹었는지는 말안했어 개장 몇그릇이야 한그릇 한그릇 다 못먹었어 진짜 3명 걸린거 아니지 청방송 보고싶어서라도 건강해야돼 아 당연하지 잠 푹자고 잘자고 하면 나을거야 개장핵 있는거같아요 얼른 근처보이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한평지 빼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그런 걱정좋아요 하늘이 넘는거죠 앞에 배 올라갔네 자 길어박기죠 여러분 고급있을지도 몰라 고급이 이리로 온다고? 갑자기? 고급이 이리로 온다고? 갑자기? announcement 야 얘도 고임물이네 샘만 봐도 뭐야 고급 안걸려뜨렸 Penguin 여러분 아이오 레디? 아아아앙 아주 좋구여 되지 요가나 거북알 흥흥 어? 구동자라고? 쏘지마 너 죽여버린다 잘했다 대운다 대운설 gest 아 나 한창 안되는데 아 제발 멈춰놓 hear 이건 또 먹고!! 어! 어어! 어 살았어 뭐야 왜 살아 뭐야 나 왜 살았어 킬로그 떴어요? 아니 얘 킬로그 떴어? 아 저 있네 있네 발 보인다 발 보인다 발 보인다 저 있어요 아 술 총알이 없어 아 시체 아니야 발 보였어 아 시체야? 배가 두대잖아요 여러분 어 시체였었나본데? 발도 안보이네? 어 얘 딴 데로 간거 아냐 저기 혹시? 아 아니야 아니야 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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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여 근처에 있어 지금 아까 내 보고 시체 아니었어 먹었어 얘 시체 아니야 수영에서 어디 갔어 지금 아 시체 아니야 수영에서 어디 갔지 저 있잖아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시체 아니었어 봐봐 와 근데 개잘하네 진짜 여기 아이가 아 맞네 아 근데 군인복 오젓다리 진짜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는 솔직히 박수 한번 받아야된다 이건 아 근데 자기랑 또 왜 있다고 할 수 있으려나 어 여기 등산될거 같은데 등산될거 같은데 등산될거 같은데 아이씨 야 왜 이렇게 혼난해 나 그냥 얌전히 올라 그냥 위로 올라가고 싶어 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씨 그래 난 그냥 위에 올라가고 싶어 나는 그냥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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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죽인거잖아 스티박스가 아니야 이거 내가 죽인거야 여러분 이거 이게 무슨일이야 와우 맨 님부야 기억해 한팸집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 님부야 절대 안된다 미리 물어볼게 미션 성공하면 투임 투네 투네는 플러스 골뱅이 있을지도 큼큼 아 아 막 고민돼 아 플러스 투네여 열 번 정도야 그냥 상큼하게 운동하나 생각하고 할 수 있어 앞에 사람 잠시만요 이 밑에서 올라올거거든 이제 다음 얘를 안잡고 내가 차를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일부러 왔어요 여러분 이걸로도 잡아야돼 차있나 너? 차있네 일단 어트레이처로 아 저 쏘고 싶은데 아 저 쏘고 싶은데 씨 깜짝 때릴까봐 한팸집 죽었죠 40분 와아 자리 겁나 좋네 저기 섣불리 쏘면 저도 위험해요 저 지금 엄폐물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쌌어요 여러분 제 위치를 안 들키는게 더 중요해요 지금 40분이 죽였어요 한팸집 복근이 40분인거 같아요 저 도로에 있는거 같거든요 있네요 40분이 또 잡았어요 40분이 또 잡았어요 아 하나 보이는데 쏴야 되나 아 하나 보이는데 쏴야 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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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아 아 아 대 cela는 사럭 MOVE 안됐다 130 한편집 안 들어오고 우승인대 와 에탑도 15벨도 겁나 했었어 아 이건 리플봐야 돼 아까 나는 근데 보트 터질 때 원래 죽었어야 했는데 와 와 얼마나 외길래 심 나 SR이랑 AR 몇킬이죠? 보면 되겠네 AR 방금 1킬 SR 2킬 얘가 안죽혀졌으면 얘도 죽은건데 SR 2킬 여기서 진짜 나 원래 죽은건데 봐봐 점프랑 겹쳐가지고 살았나? 내리는거? 림보는 사실 축제라 즐기고 혼지라 탕진이 두려워서 먼저 자러 가겠습니다 아이 감사하죠 예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래희망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SR 3킬 진짜 얼마나 어이없을까 이거 SR 4킬 그리고 마지막 AR 2킬이네요 AR 3킬 SR 4킬 딸피언님한테 맞고 아 참 수류탄 두고 있길래 아 내가 한박차 늦어서 공격적으로 했어요 내가 어차피 한박차 늦어버려가지고 아 바로 오래 맞췄네 와 아 이것도 머리야 와 얘 미쳤던데 아이고 치킨씨 두배됐잖아 멍청아 나도 게임 아러갈게 아 맞다 치킨씨 두배였지 아 맞다 아 정리 감사하죠 와 아아아! 돔 빨라 또 빨리 씩 아 감사합니다!